얘 내 아이디 보고 그냥 바로 시작한 것 같은데 그냥 야 또 종이야 종 종... 또 종구야 종구 아 그럴 수 있지 아 빡치겠지 우리 종구 내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 일로 오겠지 왜? 종구는 많이 당할 거거든 이 맵에서 종구야 종궁기나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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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종궁강좋하겠는데 종궁기나스 종궁기나스 종궁기 유해 캡 종 35 konk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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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임마 이거 왔어 위에 있어 잠깐 대기타야 돼 대기타야 돼 찐리 왔어 찐리 있어 찐리의 분노가 지금 지하실까지 느껴져 막 피부가 따끔거려 지금 살기가 막 오진다 살기가 막 피부로 막 숨구멍으로 막 들어오고 있어 지금 아 쟤 찐리 만능같아 근데 아까랑 스타일이 좀 많이 틀려 지금 아까 걔는 찐리는 작을 안했었거든 점수작을 몰라 처음에 했나 안한거 같은데 그지 저 찐리면 진짜 대박이다 나 이번에도 농락할꺼거든 이게 다 농락은 아니고 나도 먹고살야되니까 점수 올릴꺼거든 요요요요요요 여기서 놓을꺼거든 요요요 아 그럼 찐리 아닌가 보다 찐리 아니면은 찐리 아니면은 찐리 지금 키보드 집 던지 키보드 탭 부서졌어 그래야 못하는거야 게임이 키보드 키보드 부서져서 전원 버튼 눌러서 지금 만약 제가 찐리가 아니네 전원 버튼 가게 키보드 주 던질 가게 나 아까 보고 음기 오진할까 나 같은거 아유 아 찐리 아닌거 같은데 그지 찐리가 과연 저런 플레이를 할까 자 한번 의식을 한번 해보자 야 찐리인지 아닌지 의식 의식 종구 종구 소환 의식 SUB praying 텐리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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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끉 오빠 으아!!! 오바아아아!!! 오오바오오바 Labour 흐헤헤헤헿 예에에이 정구가 나랑 놀아준다 간다 가는데 쓰읍 으으으흐흐흐 으으 그럴수있지 우리 정구 다시 정구소환의식 핫 핫 핫 핫 정구야 정구야 이리로 오렴 정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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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짱이 짱이 야 짱미였으면 이 아까 가였으면 한 백바퀴 도서놨어 이 진짜로 이 응기 나왔고 이 아 이 새끼가 응기구나 나 찾고 있을거야 지금 장 짱 장리에 쓰면 헛 헛 헛 예이 헛 야야야 일단 불은 다 켜놓고 말자 엔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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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놔라 나에게 엔진을 줘 헛 헛 이러면 안되는데 계산차고 아냐아냐 그럴 리 없어 아냐 정구가 날 위해서 이 주변에 엔진을 뒀을거라 난 믿어 흠흠 아냐아냐 아냐아냐 오 할 필요 없어 오늘 벌써 두번째 매일 한번씩은 보는거 같아 어허허헣 어우 신경 안써도되요 신경 안써도되 신기하세 애도르 예에이 정구가 나랑 놀아준다 게이틀 정구 오빠 가네 왜 콧물 소리 안나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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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도 순간 머물짓했어 왜냐면은 다시 되돌아갈까 지금 되돌아가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가냐 대빈 쟤가 나가야 내가 뭘 저기로 들어가든지 않을까 대빈아 좀 나가라 방송 보고있지 방송 보고있는 각인디 그냥 나가임바 나도 나가게 나가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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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이게 아까 짱리 짱리인지 짱리가 인지가 중요한거야 지금 두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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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짜라란 아 딴사랑이네 드래그풀 딴사랑이네